2번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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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몇 개를 갖고 있냐? 3개요 너 왜 이렇게 힘이 좋아졌냐? 형 너 조심하는게 좋은걸 알았어 1번째 카드 1번째 카드 1번째 카드 1번째 카드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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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3번째 카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지금 몰래 하든가 나를 아 이렇게 대고 아 기분 나쁜게 대고 부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참 아 참 마이 네임 이즈 벌드 에웅 오 뭐야 광수야 방수 형! 방수 형! 방수 형! 뭐야? 어떻게 됐어? 방수 형! 아... 아, 이걸 모르게 됐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물총을... 야, 이거 나를 지금 뭐하며 빠트려가지고 이거 물총을... 야, 이거 나를... 이거 누구지? 어? 이거 결제 누구지 이거? 야, 이거 봐라, 이거 점점... 점점 진짜 이게 멀리는데? 아니, 저기... 박사님 무슨... 무슨 백신을 찾은 다른 사람만이 일류로 부활하면 최고의 원칙입니다 아, 나 참...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어? 호동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네? 郭ather 어? 희미스 강도 의뢰성 씨야 당신은 지금 누명을 쓰고 있기 직전입니다. 누명을 쓰기 직전입니다. 내가 왜 누명을 써요? 밖에서 누군가가 녹색 물감으로 물총을 쏴서 멤버들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한 명씩 아웃도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반복되었습니다. 누명의 벗을 기억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총을 이용해서 당신은 사칭하고 다니는 진범의 이름표를 쏴서 감염시키고 아웃시키십니다. 단 진범을 찾다가 오히려 진범이 쏜 물총에 맞거나 황금팔찌를 뺏기면 아웃되니까 조심하세요. 꼭 진범을 찾아내서 아웃시키고 웃음백신을 획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최후의 웃음 전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가 웃음번인가요? 지금 밖에 불러봐야겠어요. 이번엔 이거 쉽지 않을텐데 진범이 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는 녹색 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